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모두 합산한 결과는 누가 1위가 될까요? 우리 2등만 되는데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통합! 통합 1위는 진격의 헌터스가 진출합니다! 자, 통합! 여기서 또 순위가 뒤집히는군요 괜찮아, 괜찮아 절대 이겼어, 안 튕겼으면 딱 괜찮았는데 3위야! 야, 괜찮아, 괜찮아 전 태풍이 가서 알았습니다 근데 얘 포즉 먹으면 마음이 좀 아파 그러니까요 아, 진짜로! 괜찮아, 잘했어 자, 팀! 각 라운드에서 획득한 모든 캐시몬이 파이널 라운드에 있다 주장을 제외한 헌터들이 동시에 출격 획득한 캐시몬을 ATM에 넣으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제한시간은 8분 많은 금액을 환급하여 출발점에 돈가방에 넣어야만 인정되며 돈가방에 넣은 현금은 상금이 된다 3라운드까지 확보한 캐시몬 금액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저 뒤에 1,590만 원입니다 1,590만 원 그럴까? 1,590만 원 아, 아까워 일단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 한 번은 운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끝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금으로 가져가는 돈은 여러분들의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즐기는 자 이길 수 없다 역시 역시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미리 한 번 여쭤봅니다 1,590만 원을 현금화했을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아, 어떻게 쓰고 싶어요? 네 카니벌 미니밴 하나 사야돼 네 전태풍은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사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으로? 한 달, 한 달, 한 달 어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자 좋습니다 자, 진격의 헌터스 이제 네 분은 파이널 라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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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서 백수 은퇴하고 이제 돈 없어요 애기 셋이 하고 좀 열심히 해야죠 저는 여태까지 평생 동안 매일매일 승부를 하면서 36년을 살아온 거예요 오늘도 그 승부의 하루일 뿐이에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최종 파이널 진격의 헌터스 출발합니다 자, 이제 시간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들어가봐 젊은을 부시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하승긴 먼저 들어가라고요 빨리 들어가, 빨리 하승긴 먼저 들어가서 자, 전두품 들어갔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0초 지났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잘 들어갔다. 뭘, 뭘, 뭘.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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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저거, 저거부터, 저거부터. 위에 있는 캐시물을 누가 떼내야 될 텐데요. 아, 저건 내 파워면. 저 뒤에 ATM기가 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무릎, 무릎, 무릎. 오빠 내 힘이 없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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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무서워, 무서워. 불어와. 자, 이제 ATM기의 전원을 연결해야 돼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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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물증이 있었으면. 못했다. 역시 하승진 힘이 세군요. 쭉쭉 내려옵니다. 시간이 벌써 2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드를 뽑는데요. 자, 코드를 뽑는데요. 자, ATM기에 부르고 왔습니다. 이제 옮겨야 돼요. 자, 이제는 캐시본을, 캐시본을 빨리 옮겨야죠. 빨리, 빨리, 빨리. 자, 문소인이 아래쪽에서 좀 걷어가고 있고요. 한 번은 전략 좀 다른데요. 지난번에는 다 떨어뜨렸거든요, 위에 가서. 자, 지금 전태풍이 올라갔죠? 전태풍이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아, 빠집니다. 전태풍 빠집니다. 아, 빠집니다. 전태풍 빠집니다. 손이 좀 미끄러워요. 자, 손이 좀 미끄럽습니다. 이거 봐. 와... 손이 좀 미끄럽습니다. 아니, 저거 위에 있는 거 해야지, 저거. 300짜리 해야지. 아니, 올라가서 빨리. 자, 지금 천장에 붙어있는 캐시본을 떼내야 됩니다. 자, 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캐시몬끼리 던져서 떨어뜨립니다.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너 가서 넣어. 300짜리 해야 돼, 저거 300짜리 해야 돼. 300짜리 해야 돼, 저거 300짜리 해야 돼. 자, 일단 ATMG에 아직 안 들어갔고요. 조심해, 미끄러워, 미끄러워. 자, 문세이도 올라갑니다. 300짜리 해야 돼. 오케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땡겨, 아예 땡겨. 아, 이거 위에만 유리해야겠다. 저희는 올라갔죠, 올라가서. 아, 아까워. 땡겨, 아예 땡겨. 땡겨, 아예 손으로 땡겨야 돼, 손으로. 오케이. 자, 떨어졌고요. 됐어, 됐어, 됐어. 50짜리, 50짜리.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최종 ATMG에는 하수핀이 넣고 있어요. 하수핀이 넣고 있어요. 하수핀, 하수핀. 하수핀. 잘한다. 농구선수들이거든요. 귀여워. 이거는 또, 이거는 또. 귀여워. 농구선수들이기 때문에 던지는 건 참 잘합니다. 동물인 잘 수 있습니다. 자, 문수인이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던지는 건 기가 막히네요. 할 수는 없는 거야. 자, 돈을 옮겨야 됩니다. 현금을 금고에 옮겨야 됩니다. 가방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돈. 태풍이야, 돈. 태풍이야, 돈 줘, 돈. 에잇게임으로 나온 현찰을 빨리 옮겨야 됩니다. 빨리, 빨리. 지금 와, 지금 와.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냥 와, 그냥 와. 한 명씩 와. 먼저 와야 돼. 먼저 와야 돼. 그냥 와야 된다, 이거. 이제 빨리, 이제 옮겨야 돼. 자, 1590만 원이 옮겨질 수 있을까요? 먼저 와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리로 놓고 와, 이리로 놓고 와. 빨리 와야 돼. 자, 몸 쪽에 현찰을 넣고 전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아, 겁나 힘들다. 자, 겁나 힘들다. 자, 현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찰, 남시장 2분. 2분, 2분. 빨리, 빨리, 빨리.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저 선생님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저기다, 여기다 두고 와. 올라갔다가. 여기다 손 놓고 와, 손 놓고 와. 손 놓고 와, 손 놓고 와.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빨리 높아, 높아. 빨리. 더 있어? 빨리, 더 있어? 빨리, 더. 빨리, 빨리. 빨리. 아, 두장이. 형님. 형님. 아직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먼저 가야? 이 절망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인증이 더 둘러야 될 것 같고. 여기 놓고 와, 놓고 와, 놓고 와. 빨리, 빨리, 빨리. 돈 끝났어, 빨리. 금고에 도착한 현찰만 인정합니다. 빨리 와야 돼. 고소해. 빨리 여기 넣어야 인정이에요. 이제 남은 시간은 20초. 전 대표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이제 10초. 10초. 여기 넣어줘요. 문수인, 문수인 한 묶음. 금고에 도착합니다. 3, 2, 1, 시간.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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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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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격의 헌터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진백진. 여기 가도 문제인 것 같아요. 선수 때보다 더 많이 뛰신 것 같아요, 오늘. 저 솔직히 선수 때도 이렇게 안 뛰었어요. 진짜로? 진짜.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요. 진짜.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액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캐시몬은 모두 1,590만 원어치 걸려있었고요. 얼마만큼 최종 우승팀 진격의 헌터스. 진격의 헌터스. 진격의 헌터스 1,175만 원. 1,175만 원. 꿈이 꿈 아니야, 이거? 진짜입니다. 싫어합니다. 1,175만 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됐다. 와, 대단하다. 이거 못 보게 할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 못 보게 할 거고, 저만 알고 있을 거예요. 용돈 써야 되니까, 몰래 써야 되니까. 이건 저만의 비자금이에요. 내버리지 마세요. 오늘의 승자는 진격의 헌터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175만 원. 1,175만 원의 현금을 갖고 진격의 헌터스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축하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